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한송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성의 아름다운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구간별로 특색있는 테마길이 형성돼 걷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의성의 시내가 돌다리를 건너 한지 마늘이 자라고 있는 남원들판을 지나 총길이 7.5km의 둘레길이 이달부터 개통됐습니다. 둘레길은 남대천에 이르면 의성의 군조인 외가리의 우아한 자태를 볼 수 있고 시가지로 들어서면 전형적인 농촌 소도시의 거리 모습과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길 곳곳에는 무궁화 꽃길, 벚꽃길 등 다양한 꽃길이 조성돼 있고 100여 미터에 이르는 꽃 터널도 볼 수 있습니다. 남대천변 만여평의 대형 화단에는 해바라기와 코스무스 군락지가 조성돼 꽃이 피는 6월 이후에는 장관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남대천 재방 벚꽃길에는 문화 갤러리가 마련돼 의성에 대한 정보와 함께 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남대천 재방 벚꽃길